내 주변부터 정찰을 하고 일단 바짝 붙여 금 어딨어 금 아 이거 먼저 하는게 아니긴 했는데 음 일단 할 6개가 캐고 있어도 대충 7.5개 정도의 효과가 나긴 하거든요 바바스는 나무를 뒤에 집 만들고 50을 빨리 캐 놔야되요 지금 이러면서 근데 지금 음 근데 밸런스 못 맞춰요 밸런스 어떻게 맞춰 종족이 지금 8개인가 그런데 종족 많은 밸런스 못 맞춰요 밸런스 밸런스 방향이 중요하긴 하겠죠 밸런스 방향이 높은 구리게 만드는게 아니고 그냥 다같이 버프를 했으면 좋겠어 다같이 짱짱 세지게 먹어 먹어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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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바스가 프랑스만큼 좋아보인다고요? 에이 아바스는 급유닛이 없어요 아바스는 2티올때 급유닛이 없어서 힘들어요 운용해야 되는거라서 프랑스만큼 끌어올려야 된다고? 그죠?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센거를 기준으로 끌어올리는게 좋지 않아요?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약한거를 끌어올리는게 아우 이것도 이어놔야되네 줬다 뺏으면 억울하잖아요 없었던 좋은게 생기는게 기분이 좋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서로 버프되는게 낫죠 내가 지금 군병양성수를 총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3개정도?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450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나무가 450 450 이게 뭐하고 있을까요? 아 근데 이제 식량도 챙기긴 해야겠다 어? 여기가 아니고? 아 여기 맞죠? 우와 크게 돌아 크게 크게 개선 1,2,3 이렇게 찍고요 신선 칭품 이제부터 모아줘야지 안봐도 비디오지 뭐 그죠 이거 우회단에 우병양 선수 하나 안봐도 비디오나 그래서 지금 분수양 선수를 3개 지은거거든요 내가 이제 창병은 뭐 군병으로 녹이면 되고 분수를 이제 압도를 하려고 온다 온다 벌써 온다 벌써 뛰어와? 집이 없었지? 아 여기다니여 벌써 뛰어오고 있는데? 어딨지? 여기 숨어있을 것 같은데? 어? 없네? 어 되게 막 뿔뿔뿔뿔뿔 뛰어오고 있었거든요 어딨냐? 하하 못 돌린다 못 돌리네 숫자에서 빌리고 있어 안녕 다른 곳에 문을 이끌어 조성구 숫자 아름다위 뭐 이런 거 쇠키야 내가 니 살 거 모를 줄 알았냐? 쇠키 쇠키 어? 손바닥 아니다 인마 손바닥 아니야 어? 어? 여기다 나와야겠다 우와 이렇게 많아? 난 3개 지었는데? 나무가 없어서 안 돌아가서 그러는게 나무가 더 팍팍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내봐 당우려고 업그린드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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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기병도 섞어야 되는데 와.. 나무가 공성추도 만들어야 되는데 공성추 300을 모을 그게 뭐하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? 모았다 모았어 공성축 이게 여기있네 무장병사로 모는다 와.. 아이 큰일났네 기병을 모긴 해야 되거든 나는 기병 공성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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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.. 이게.. 기사가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네 없 boot 주여 아… 아뉵 우맨 아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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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융융시 없을까.. 아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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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네요. 힘들어. 확실히 이때문에 금융이 없으니까 아 무장적으로 생각을 못했어 아무도 없다? 아 여깄구나 아 이 집이 모여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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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이거 아 아 금유닛이 없는 정도는 너무 힘들어 요런